와이기업이 심어놓은 뒤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집을 짓고 우리 집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멀쩡한 담이 다 헐어났네요 뒷담도 개를 오린거죠 여기서 바로 저 밑에 나무에다 매놓은 개를 하루에 날마다 하나씩 피를 토해서 죽어서 저 밑에다가 옮겼더니 그 체항을 다 날아가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담을 떴고 뒷담도 다 흐러났네요 이거 도저히 바람에 태풍에도 보라나도 넘어진 법이 없는 담인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다 흐렀어요 다 흐러났네요 흐려서 넘어뜨려 놨어요 저 와이기업의 하수인들이 여기서 개를 차례차례 죽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막 담을 많이 헐고 이 담은 10년 전에 해놓은 거 그대로 있는데 손을 댄자리만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우 다행을 늘리고